도움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시럽이에요 시럽 설탕 많이 사 먹잖아요 아 왜 이렇게 하네 오우 연구가 안나오네 이게 뭐야? 좋았어요 호남이 형이 먹으랬어 아메리카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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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형 처음에 팬이 못 오가지고 장난친 줄 알았어 이게 뭐야? 몰라 아메리카노 맛이지 아 이거 너무 차가워 아 이거 너무 차가워 맛있을래 아 또 시즉 닦자 시즉 닦자 시즉 닦자 내가 낫겠지 알았냐? 내가 딱 짓는데 아래에 소금이 부담았냐고 이거 한번 봐 야 이거 보고 야 원래 우리는 안 마시는데 소금이 부담았네 소금이 부담았네 야 야 제작진이 준비를 잘못했어 제작진이 준비를 잘못했어 아 커피 진짜 싫었는데 아 먹어 이거 왜 먹었어요 아 이거 그거냐 굵은 속으로 내가 열심히 저었어 너 그거 아 좀 안 넣은 것도 좋아 아니 뭐냐 아 이거 하지마 이제 적당히 해 이제 아 영롱으로 그만 장난치지 아 아 아 아 이거 잘못하면 돼 아 물도 낚이지 마라 아 이거 무리해야 돼 아니 이거 다른 흔적이 없어 다른 흔적이 아니 뭐 미가 아 아 아 맛있지 어 아 아 passat onto 아 털 준 Sora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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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